네 여기는 잠수교 되겠습니다. 잠수교 상하좌우 어이구 저기도 차가 들어가서 있네 네 여기는 목골 잠시교 퇴근하고 네 주변 풍경을 한번 찍으면서 퇴근합니다 여기는 목골 잠시교 오 예 좋습니다 헌하게 아름답게 도착 아이고 저기도 뭐 사람 걸어 들어갔네 그러니까 여기는 목골 잠시교 여기가 잠시교 다리에요 여기 아래 봐요. 아름답고 재미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웬일이야 이거? 신기한 일이 또 있네 여러분 여기는 목골 잠시교 오늘은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아름다웁고 예쁘게 찍어서 퇴근하면서 한번 찍어보는데 오래간만에 저기 많은 이들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잘 나오면 여기까지 다 침투했는지 능력도 좋아요 이거 뭔 일이야? 오 신기 신기 왕시기. 가봐요 여러분 여기는 목골 잠시교 여기는 목골 잠시교 됩니다 우와 좋습니다 시원하게 또 펼쳐지는 목골 잠시교 라인이 되겠습니다 저기 안에 사시켜 보겠고요 여기는 목골 잠시교 네 좋습니다